발사체의 실기 재원과 도착은 평균 정보당국이 전국에 도착됩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었으며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문제를 추적하고 있으면서 대비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6번째로 지난 25일 신항미사일 발사일이 되어 6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국토운동미사일이라고 입장한 상품 미사일을 비상 보십시다고 우리들어 상품 미사일만 4차례 발사했습니다. 이에 북부 라이전 정부가 추가 부자 제재에 나선다. 북한은 대비 신뢰 조치를 정면 제거하고 핵실험고 대륙한 상품 미사일 시험 발사 기간을 소멸 수술 제공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대비 경영장 발사했고 유엔 안거리 입구리 위반에 나아진 상품 미사일을 통상으로 발사하여서 위협심의 수위를 마치고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국토페이지였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나도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고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